정 사장님 이거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안 어울리는데? 다시 다시! 정 사장님 이거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이것도 안 어울려. 아니 그럼 정 사장님이 더 어울리는 게 뭔데요? 바로 너. 오 나야. 나야. 이거 이거? 이렇게 걸려야. 나야. 이거 이거? 이렇게 걸려야 어울려? 안 돼. 야 핸드폰 떨어졌어.